안녕하세요. 5.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수선입니다. 내일은 최근 내린 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굉장히 요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이 요란한 비가 지역마다 내리는 시간대는 조금 달라서요.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더로 관측된 비구름대를 보시면요. 이렇게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발달한 이유는 산동만도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까지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저기압이 만들어낸 구름대를 이렇게 구름 영상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발달한 구름대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구름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구름대부터 보시면요. 저기압이 워낙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강한 회전력을 따라 남쪽의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이 구름대가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멀리 동쪽에서 고기압에 의해서 비교적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이 비구름대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도 강한 비는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요. 자정이 넘어서면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 흐름을 따라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낸 구름대입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차있는 상태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도 동반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시간들을 살펴보면요.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밤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자정이 넘어서면 이 항공기가 만들어낸 요란한 비구름대가 북서쪽에서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대각선의 모양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간도 지역마다 다르겠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대각선의 모양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에는 강원 영서 북부와 그리고 서울, 경기도, 충남이 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라도가 강한 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후에는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구름대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저기압과 거리가 먼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상도에서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북부내륙과 남해안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수 있게 됐고요. 그 밖의 전국에서도 꽤 많은 양의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바로 전북의 북부지역과 충남의 남부지역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잘 받는 경기내륙과 강원 영서북부입니다. 이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가 있어서요. 앞으로 발표되는 특보도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호우특보뿐만 아니라 강풍과 풍랑도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해상엔 이렇게 이미 하늘색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와 그 밖의 해상에서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풍랑이 예고가 된 상태이고요. 해안가에서도 초록색으로 강풍특보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서해 앞바다와 서해안은 오늘 늦은 밤이면 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과 해안가에서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차례대로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꽤 높게 올랐고 대기도 굉장히 습했는데요.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사이에 비구름대가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15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굉장히 많겠고요. 낮 기온도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2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갑자기 훅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요. 연두색으로 10도 이하를 밑도는 지역 그리고 하늘색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많습니다. 낮 기온도 남해안 일부 지역만 15도를 넘어서고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10도에서 15도 연두색으로 5도에서 10도의 공포를 보이겠는데요. 이 기온 자체만 놓고 보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몸이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요. 또 찬 공기에 의해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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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